이게 면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바꿨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아빠와 너희들이 이 집과 이별하는 날이야 으악 갑자기? 정말 슬프지? 우리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입양하세요 하우스에다가 마지막 인사를 하자 그동안 고마웠다 고마웠다 오븐기계 고마웠다 내 진대요 고마웠다 그래 잘 진내고 우리가 이제 이사가기로 한거였어 너네들 방이잖아 내 밥아 고마웠다 내 진대요 고마웠다 그동안 고마웠다 그리고 우리 안방 침대야 우리 날 지워줘서 고마웠다 사랑해 오빠 사랑했어 아빠 고마웠다 나한테 고맙대 같이 이사가는데 자 얘들아 이제 나와봐 오빠 근데 새집가면 이제 리아랑 같은 방 안 써도 되겠네요 아 그렇지 얘들아 이제 우리 마지막 가족 하우스한테 인사하자 그동안 고마웠다 아빠 고마웠다 아빠 고마웠다 고마웠다 아빠 잘 지내라 아빠 얘들아 이제 우리 작별 인사도 했으니까 우리 이제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가자 잘 있어 고마웠다 잘 있어 고마웠다 고마웠다 모두들 안녕 고마웠다 모두들 안녕 얘들아 이제 우리가 살 새로운 동네야 참 마음에 들지 되게 도시다 오우 입양하수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살 동네란다 오우 그리고 이제 우리집을 지워야 하는데 어디가 좋으려나 너무 구석은 싫어요 가게가 가까웠으면 좋겠어 자 그럼 여기 이 따라 짓자 여기가 참 좋아 보이는데 여기다가 그럼 집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기왕 짓는 거 좋은 집 지하예요 이 집은 어떨까? 좋아요 좋아? 좋아요 우와 옛날 집과는 차원이 다르잖아 우와 뭐야 TV 채널을 돌릴 수 있고 우와 집에 런닝머신 있어 피아노도 있어 이야 피아노도 있고 우와 피아노도 잘 치는데? 오토예요 리아 응동하게? 리아 빨아들이기 리아가 쓰레기라는 거야? 네 얘들아 밥도 먹어 오늘 있어 오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아빠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해요 왜 주방에 세탁기가 있지? 원래 주방에도 있는 거야 내가 요리 좀 만들어줄게 아빠가 니네가 좋아하는 고등어 생선조림 해줄게 기다려봐 고등어 생선조림 지글지글 어 나왔다 자 리아야 네 자 먹도록 해라 맛있니? 어? 어? 아빠 진짜 요리를 정말 못하시네요 한번 싸우줘요 야 야 그걸 송도기로 빨아들이면 어떡해 자 어쨌든 우리가 우리가 쓰레기 주방이고 오? 집이 엘리베이터도 있어 엘리베이터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다 있어 자 2층에 올라가면은 운동할 수 있고 요가 할 수 있어 요가 자세는 새 지저귐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침대 여기는 아빠가 잘 거고 옆에서 니네가 잘 거야 야 나와 거기 내 자리야 자 그래 아빠가 여기서 잘까 그냥? 그래 아빠가 여기서 자 아싸 자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 병실을 볼 수 있지 자 그리고 얘들아 2층은 자는 곳이지만 여기 화장실도 있네 우와 진짜 좋다 와 너무 좋다 진짜 완전 좋네 3층 3층 3층이 진짜 대박이라고 와 내 방 내 방 내 방 오 그래 너방이 오 이거 컴퓨터 이거 뭐야 내 컴퓨터 내 컴퓨터 어 뭐야 잠깐만 아빠 이거 실제로 파는 그건데 야 요즘 컴퓨터 야 근데 리아야 너무 어깨를 올리는 거 아니야? 다시 해봐 자세가 자세가 왜 이래? 요새 검색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? 잉여맨TV 악플 달아야지 악플 달게? 그럼요 너 그러다가 고소 먹어 자 얘들아 어쨌든 집을 고른 게 아니고 우리 집을 보러 온 거야 아 아 이 집으로 하는 건 좀 별로인 거 같고 아 좀 별로인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좀 나랑 좀 안 맞네 감성이 왜 나는 좋았는데 다른 다른 이 집은 별로인 거 햄버거 집이거든 모양이 딱 네 근데 좀 과한 거 같으니까 다른 집을 좀 지어보자 구독 구독 야 리아 리아가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니? 아 저는 이 집으로 했어요 야 뭐 저 혼자 살 집이라서요 들어오세요 이 집은 약간 모던하면서도 아름다운 집인걸? 네 들어오세요 야 2층도 있고 이거 3층에도 뭐가 있어 야 여기는 진짜 딱 가정집으로 어울리는 집인걸? 화장실도 있고 그러게요 다락방도 있다 음 아무래도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드지만 나는 이렇게 공짜 집은 안 가지고 싶다 그럼요 로봇스 집을 좀 지를까 해 얘들아 역시 아빠 이게 다 공짜 집이었어요? 어 다 공짜 집이었고 자 이제 대망의 진짜 우리 집을 소개하도록 하지 기대해라 네 좋아요 짜자잔 이게 우리 집이란다 에? 에? 짜자잔 여기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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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들어와봐 내가 앞에 있을게 됐다 됐다 자 여기가 우리가 여기 들어가지 말고 자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밥도 여기서 먹는거야 앞마당에서 우와 집이 왜 이래? 이게 바로 1200 로봇스의 힘인거야 아빠 미호 미호 여기서 똥싸요 똥쌌다고? 꼼 꼼 꼼 꼼 앉는 자석아 왜 이래? 자 이제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라는 말씀 짜자잔 집 분위기가 엄청나지? 오 좋다 여기다가 콜렉션도 넣을 수 있어 인형도 넣을 수 있고 와 청소를 해? 오자마자? 와 얘들아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한동안 여기서 좀 지내볼거야 지금 마음에 들지? 네 너네 방 골라봐 이제 방이 엄청 많으니까 한번 골라보도록 하세요 저는 리아 방은 어디가 좋냐면 음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좋을 것 같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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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말고 여기가 침대군요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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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침대인데? 여기가 리아 방으로 합시다 좋다 리아는 좋겠다 비도 맞고 와 여기 전기장판 좋다 여기 전기장판 여기 있네 자 한번 고기를 구워볼까?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한동안 지낼거야 잘 부탁한다 집아 그리고 대망에 주차장도 있다고 주차장도 이렇게 바닥에 있단다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자동차를 꺼내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어 오 이런식으로 리아야 타 네 마음에 들지 오 어떻게 나가요? 이렇게 오 아빠 운전이 근데 좀 썩었어요 무슨 소리니? 오 오 나 왜 근데 앞으로 안가져 이자? 쪄어 오 오 오 자 어때 주차장도 있는 집이야 우리 완전 1200 롤브스 주고 산거라고 와 좋다 어 마음에 드지?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입양하세요 집에서 아 나 운전 진짜 못해 입양하세요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렇게 이사왔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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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和 특 subtitles 안뇽 영상 itals